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나게 뛰어놀고 쿨쿨 낮잠 시간이 되었네요 이야 애엄마의 하루 자유시간이죠 오늘은 택배 가능한 다육이 농장에 가볼까요 다육이 영상 관람은 무료에요 여러분 다육이 농장은 건프로가 대신 가드립니다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다육이 이해하기 쉽게 다육이 종류와 금액을 알려드리죠 금은 다육농장 다함께 보시죠 홍민 오늘은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되요 보면 볼수록 다육이들 야무지고 튼튼합니다 건프로가 좋아하는 장소 중에 국립현대미술관 맵이나 금 샹그릴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신기하고 기특한 백남준 그곳에 다다액선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현대미술관에 한번씩 방문해서 미술 작품도 전시도 뿌리 깊은 나무를 상징하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도 구경해 보세요 이와 같이 다육이 영상 깊이 있게 보시고 싶으면 건프로 다육이 영상 구독 눌러주세요 원종 라라 모모카 금 목대에 굵은 것 좀 보세요 모모카 금 빵빨의 금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다육이들 계속해서 영상에서 만나보실게요 원종 라라 다육이를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접근하기 쉽게 편안하게 집안에서 다육이 쇼핑 도와드립니다 트렐라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의 장점이 뭐예요? 무료로 충분히 구경 실컷 편안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마디바 저렴하게 데려가세요 한때 비싼 몸값하던 마디바 올 가을에도 인기 상품이죠 마디바 로우 이름도 정말 찰떡 같네요 황홀한 연꽃 작지 않아요 건강한 다육이 세일 상품이에요 권프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인심 팍팍 세일하는 마디바 입양하세요 안 이쁜 다육이 안 건강한 다육이가 없지만 워쇼 친한 분들께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워쇼 핑크 샴페인 종이컵과 비교해서 그 크기가 가늠 되시죠? 거대한 핑크 샴페인 영상 먼저 보시는 분이 구입하실 수 있어요 권프로 타일기 영상 아리랑 권프로도 너무너무 탐나는 루비도나 저렴하게 데려가세요 영상 천천히 차근차근 보시고 메모 잘 하셔서 주문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보니 지금 보고 계시는 에보니 다 같은 금액으로 여러분께서 얼굴만 선택해서 주문하세요 금은 다육농장 과천에 있어요 택배 가능한 매장 에보니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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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립적성 블루 드래곤 블루드래곤 마이 실제로 마이 이야기를 보시면 카리스마에 흠뻑 취하실걸요 금은 다육농장에 방문해서 다육이 농장 구경 하세요 보고계시죠? 검프로가 다육이 영상에 양념을 팍팍 쳐서 재밌게 다육이 영상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새벽별 좋은대로 입양가 멋있는 새벽별 오늘은 다육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정말 목이 쉴 정도로 너무너무 랩하듯이 소개하고 있네요 다육이들이 다 건강하고 따글따글해서 검프로가 신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함께 다육이 영상 보면서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너무 건강해서 볼 때마다 흥분되는 야생 마리아 왕왕 대품 에보니 금은 다육농장 미스터 에보니 구경하세요 마돈나 완전 검프로와 밀당하고 있는 아이죠 칸츠 여러분들과 다육이 영상 소통하는 채널 검프로 다육이 채널 다육이 구입 인기아이죠 야생 마리아 다육이 하면 떠오르는 아이 중에 베이비 핑거 성형 다육이 농장에 쇼핑하러 가서 순수하게 영상까지 찍어오는 검프로 다육이 영상 검프로도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백봉 숨자고 일어나더니 에너지 넘치는 우리집 상남자 오렌지 멀롱 우리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다육이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번 추석 때 다육이 한아름 안고 방문하세요 물론 택배 주문도 가능하니까 대구로 배달해드립니다 거품 뺀 가격 페리노트 영상 속에 멀로 프레이브 대품 멀로요 티피 줄리엣 수련 라즈베리 아이스 아우렌시스 알바 뷰티 펜지 이런 아이들 모두 한몸 군생이에요 저렴하게 입양해서 받아보세요 편안하게 택배 주문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저렴할 수가 샴페인 한몸 군생 크고 거대한 샴페인 끼워보세요 밴바디스 그리고 또 시에라 모두 한몸 군생이에요 다 같은 금액입니다 오른쪽은 밴바디스 왼쪽은 줄리엣 멕시코 미니마 한몸 군생이고요 택배 가능한 매장에서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쇼핑하세요 브레이브 이 아이도 한몸이에요 원종 자라고사 팬더페이스 자구가 그냥 따글따글 달려있네요 건강하고 짱짱한 팬더페이스 홈치아 홈치아 무근능이에요 얼마 전에 저도 알게 됐는데요 샹그릴라 페리도트보다 좀 저렴하고 비슷하죠 라우렌시스 라우렌시스 레티지아 수영이 근사하니까 이쁜 화분에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아망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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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안뜨 다 이름들이 비슷한데요 귀여워요 이 귀엽고 훤한 훤칠한 얼굴 좀 보세요 아망뜨 건프로가 말씀드렸죠 건프로 영상 보실 때 메모지와 펜 필수품이에요 메모하면서 보세요 멕시코 로즈 허니핑크 야생마리아 금 야생마리아 금 원종 에보니 로시아 원종 에보니 로시아 아메스트로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아메스트로 굉장히 예술적으로 멋진 팝 가수가 있죠 마돈나 나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하는 이 아이 이름 뭐예요? 호주 마리아 호주 마리아는 이렇게 생겼대요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 물랑루즈 과천에 있어요 궁금하신 아이들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구경하세요 물랑루즈 왕언니 왕오빠분들 이 아이 이름 뭐예요? 프랭크 뭐예요?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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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에 딱 갖다 놓으면 간지가 촬촬 마리아 마리아 백금 구경하세요 마리아 백금 야생 마리아 초보분들께 대푼 다육이 막상 키우기 두렵거나 겁나신다면 요렇게 귀여운 마리아 검프로도 키우고 있는데요 화재 그 중에서 화재 금이에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긴장되는 아이 나비봉랑 마디바 금은 다육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금은 다육 농장에 있는 다육이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프로가 다육이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에요 건프로가 좋아하는 긴잎적성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은 다육농장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